두 장을 제거합니다. 두 장 제거면 당연히 케이슬더스 아닌가? 최근에 했던 파일런트 아 대단원이던데 대단원은 사실 경률픽이었던게 아닐까 사실 꼴픽이 아니었던거임 오 전경기 아니 보습될나임이야? 뭐 그래도 어쩔건데 케이스 사일런트는 이렇게 한다고 어쩔 수 없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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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건물을 뽑나 이걸 표창을 뽑나 고흐가? 이번엔 뭐 뽑겠지? 흑 내심 기대했는데 기대컨 실패 아 실수 에이 작은 상자들아 분열이네 다 때리면 다 때리는게 맞지 않나? 산엄강 산엄강 네명차 엔병천 연금속낙곱 유유 엘엘리트 엘엘엘 릴리트 길이 좀 안 좋네 길이 길이 어이 뭐야 왜 내게 뭣대로 들어가 워낙 받고 오십쇼 악영용 인형 오하오 악영용 인형 악영용 인형 악영용 인형 악영용 인형 너로스 서블 모함 건경기랑 물음표 카드 가끔 아무것도 안함 건물 한장이어도 되지 않나 굳이 두장 플러스라도 갖고 왔으면 정성이 갸략해서 먹어줬을지도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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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밀 악이 아니다 아니 이걸 한번에 주면 어떡함 학학 헥 들어가자 마모 마무리 며틀이야 프로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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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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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무 리 마 무 리 악 마 니 아 의식 아 싱크 병 내가 게노삼을 잡을 리가 없잖아 무리 무리 마 무리 무리 였다 무리가 맞았다? 자 geg어 뭐야 마 무리 무리 와우 길게 쏜다 똥중 고개 없는게 난이 아쉽네 안 되겠다 아이 포션 쓸 필요 없는데 못 참겠다 아 소송 이걸로 어떻게 참아 올 엠쥐 올 엠쥐 리사쑤 오늘은 정밀단 성불하는 날 형사 성비롭음 거기 어디갔어 맹고가 그릇보다 체력 많이 먹겠지 아 전경기구나 어 그러면은 아니 135골드 주고 꼴랑 인공물나 나가자고 기래요 가리 꺾이도 된다 아니 이 카드 두개씩 나오는거봐 이게 너로스의 선물이다 선물을 했어 라가 블링키 아니 제빛불 좀 마시네 제빛불 좀 마시네 아 아 아 오! 이신껀딴 유바 선택지가 정말 많군 어딜 봐서 선택지가 정말 많냐 찹찹찹 빡 호호 호개 어서오고 호개 강화하는 게 맞겠지 아니면 이쪽으로 좀 가서 노래하는 그릇을 볼까 예 물음표 보고 제거하는 게 더 세질 것 같긴 하네 하지만 고개를 방어하고 싶었다. 상특. 이것이 마무리 승. 나나님. 다남자특. 악마의 형상 포션 들고 있다. 아니 설치로 손목검 올리. 설치로 마무리 올려서 손목검 받으면. 준에서 해야겠다. 202. 1. 2. 마무리 질퐁 좋고요. 아. 에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네메시스 자리업소가 그물을 못쓰네 간다 나다다다다다다 쓰레기 카드만 나와 아니 전경기 해골물이냐고 왜 안 나오는데 나임 경기 이거 이거 베카부터 잡는건가 베카 그라마톤 로드 라니 짱쎄 최고다 스타일러트장 아 속 시원해 속 답답해 대충 빨간게 미스콘 안 돼 팀원 공격 깜짝이야 깜짝이야 땡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 핑이 난치 안해갖다 안나시야 금방 잡네 마무리 특 진짜 마무리 잔상이다 어딜 보시는 겁니까?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아 아 아니 악몽 악몽 형상 악몽 형상 잔상이면 억해짐 하지만 에너지가 없죠 대단히 먹었지? 길이 먹음 巴 악몽 악몽 니다 악 악 악 악 악 악 악 악 퐁스왕 좀 셉시다 거참 재재하게 보네 악몽을 쓰게 봤다 돈다 고이트 돌아버린 아니 뻔하무석 레고 밟고 죽어라 전경기가 해준게 뭔데 악몽이나 주고 말이야 아니 전경기 없었으면 망고 먹었을거고 아니다 됐다 전경기 하고 싶은거 다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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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